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JP모건과 델타항공을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출발을 했는데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실적이 모두 다 좋게 나온 건 아니고요. 항공주의 실적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항공주를 비롯한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반면에 금융주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주의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게 미리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항공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 전체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부정적인 재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1.2%를 기록해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압력을 기업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면서 WTI 가격은 104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닝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오늘 나온 성적표들 대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 하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 2%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진 실적 결과들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델타 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주당 순 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덕분에 연료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2분기부터는 이익을 기록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특히나 기업들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가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델타 항공은 이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전해지면서 안도감이 일어났고요. 그 덕분에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많게는 10%, 사우트웨스트 에어라인이 7%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 가운데에서 JP모건의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소 저조한 실적 결과를 전해줬는데 EPS가 2.63달러로 작년보다 42%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매출 역시도 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발생한 손실만 5억 달러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날 다이먼 회장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3%대 급락으로 오늘 금융 섹터 안에서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를 나타냈고요. 이제 내일은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나머지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도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CPI 지수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생산자 물가는 향후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3월 PPI 지수가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11.2% 올라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1.4% 상승으로 전문가 예상치였던 1.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온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CPI 지수보다는 시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별다른 하락 재료로는 작용하지 않았고 10년 물금리 역시도 P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별 흐름, 히트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빅테크 주들 오늘 일제일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일까지 낙폭이 두드러졌던 반도체 테마주들 일제일 상승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3%, AMD와 퀄컴도 급반등세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아래 금융 섹터 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바로 위에 페이팔도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월마트가 기존 페이팔 임원이었던 존 레이니를 CF4로 영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페이팔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가 하면 반면 월마트는 2.6% 상승세를 시현하는 하루였습니다. 델타 항공의 실적 결과에 힘입어서 항공주들 일제일 반등한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여행 관련 주들 일제일 강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될 텐데 카니발이 5%, 익스피디아가 4%대의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스널 역시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였던 종목이 될 텐데요. 17억 달러 매출에 주당 47센트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각각 레피니티브의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였던 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24% 상승 마감을 짓고요. 다음으로는 브로커리지 기업인 찰스쇼압도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찰스쇼압을 탑픽주로 선정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전해지면서 잠재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65%로 매기고 있습니다. 찰스쇼압의 주가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워너브로 디스커버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해 주면서 주가 강하게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두 미디어 기업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급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워너브로의 주가는 5%대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부터 봐야 될 텐데 오늘도 WTR 선물 가격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회담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 900만 배를 늘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오늘 PPI를 통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포커스가 옮겨가면서 금 가격도 조용하지만 꾸준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3% 가까이 상승하면서 1개월 내 고점 부근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밤 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세금만 다 내면 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톱니의 얼굴이 보이는데 세금만 다 내면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일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셨어요? 저는 신청은 일단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도 신고하는 그런 기간인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는 그런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증시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면 증시에서의 매도세가 진정이 될 것이라고 사진에도 나왔던 우리가 대표적인 낙관 논자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세금만 다 내면 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톱니는 미국에서 4월 18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D-Day로 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당한 수익을 투자자들이 좀 걷어들였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적으로도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 그 다음 해에 세금 납부용 주식 매도가 좀 거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전주에 특히 이제 부진한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고요. 다음 주에 증시가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어닝 시즌도 좀 낙관을 했습니다. 1분기 S&P500 기업들의 마진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음을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섹터로는 헬스케어와 필수제, 산업제 그리고 에너지가 예상보다 양호한 순이익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세금 낼 거 내는 사람들 다 냈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톱리의 전망일 텐데 세금 이슈가 그럼 해소가 되는 거고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다면 본격 반등이 좀 가능할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만들거든요. 혹시 우려되는 요인은 없을까요? 우려되는 요인은 사실 있죠.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몇 분기를 좀 지나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맞는 어닝 시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익 마진, 순이익 마진이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이 12.1%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 자료고요. 이는 5년 평균 11.2%보다는 높지만은 전분기에 12.4% 그리고 특히 전년 동기에 12.8%에 비해서는 마진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 섹터만이 전년 대비해서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전년에 4.6%에서 11.1%로 뻥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틸리티가 13에서 15.1%로 그리고 그 외에는 소재라든지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업종이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업종의 마진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에 22.7%에서 16.6%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롯해서 무려 7개 섹터가 마진 악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왜 마진이 좀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의 이제 주된 수익이 단기로 좀 싸게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비싸게 이제 이자를 물리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기도 했고 워낙 이제 단기 금리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대 맞은 측면에서도 그다지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좀 늘어나는 섹터나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고요. 반면에 뭐 실적 성장 뭐 이런 건 됐는데 분명히 좋은 실적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지 이런 건 또 마진에서 또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행은 잘도 간다 2 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여행은 잘도 간다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었는데 근데 뭐 뉘앙스가 좀 오늘은 바뀌었나요 그러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인플레이션 이런 와중에도 여행을 참 잘도 가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델타항공의 실적을 통해서 이 여행을 참 잘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 부월절 연휴를 맞이해서 공항이 매우 붐비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기줄도 상당히 길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보도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승객은 최소 40분에서 약 50분가량 추가적으로 대기해야 된다고 전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죠. 이 델타항공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난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9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흑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거든요. 3월부터 흑재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3월이 국제유가가 거의 130달러까지 급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여행 수요가 아무리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름값 때문에 항공주의 실적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하지만 육구가 급등하던 그 3월이라는 그 시기에 흑재로 전환됐다는 거는 아무리 기름값이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행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 결국은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덕분에 델타항공은 6% 올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10%,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5% 정도 오르는 등 항공주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메리어트 호텔 다양한 여행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항공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한 1년은 넘게 들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델도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 텐데 이제는 기름값 상승에도 여행 수요가 더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항공주 이제부터 시작일 것인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델타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2분기에는 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의 매출 역시도 지난 2019년 대비해서 93에서 97% 수준, 거의 팬데믹 이전에 이제는 모두 다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회복이 가장 느렸던 출장용 항공편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경영진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지표로도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는 항공편 가격의 상승이 수요 급증을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콜을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MKM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 전 부문에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가격 전가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도 가이런스가 매우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좀 살필만한 그런 지표나 요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번스타인입니다. 언제까지 항공료 상승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항공료가 얼마나 유가가 올라서 항공료가 올라야지 소비자들이 이제는 발길을 돌릴지 그거를 가늠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경영진이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해서 이런 유료비 상승을 막고 그리고 적당하게 항공편에도 수요를 둔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더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해외 출장용, 비즈니스용 여행이겠네요. 그 여행의 경우에는 유료비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여행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엔데믹 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팬데믹 끝나더라도 출장 굳이 갈까? 그런데 이제 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진도 페이스두페이스, 대면에서 그렇게 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 타격 체감이라는 키워드인데 제이피모건의 사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상관관계인가 싶어요. 네. 제이피모건을 필주로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사태의 여파를 체감하게 하는 결과가 공개가 돼서 이 부분 역시도 이번 언행 시즌에 좀 잘 살펴보자는 취지로 좀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측에서 지난 1분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5억 2,4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다 스프레이드 확대 및 상품 밸류에이션 조정 그러니까 뭐 상품 가격이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연결된 파생 상품 등에서 이 같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CFO 같은 경우에도 니켈의 극단적인 가격 변동에 1.2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쟁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선 충남금을 9억 달러 쌓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여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쌓아오다가 이제는 이거를 푸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손실로 잡히게 됐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실적이 어떻게 본다면 대형 은행들의 전쟁 타격을 좀 가늠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앞서서 제이미 다이머 CEO 같은 경우에도 주주소환을 통해서 자신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사업 익스포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시간을 두고 1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좀 맞물린 그런 부합하는 이번에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을 볼 때는 러시아의 러시아 사태로 인한 영향을 꼭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넷플릭스에 러시아 가입자들이 제외되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경고도 있기도 했었던 만큼 러시아 사태도 우리 이번 1분기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러시아 사태의 실적 영향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콜을 한 내용을 좀 보면요 크게 이 이슈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셋에서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한창 생겨나서 고조되던 그런 시기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18개 기업만이 우크라이나 라는 그런 단어를 실적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은 S&P 500 기업의 4%도 되지 않는다. 그럴 것이 S&P 500 기업들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향 매출 비중이 약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집계를 했던 1분기 실적콜 같은 경우에서도 인건비와 쇼티지라는 단어가 13회 언급이 되면서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와 그 영향에 대해서 12회 언급이 나왔고 그리고 이 대비해서 좀 적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같은 언급은 5번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다지 이것을 메이저한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JP Morgan의 실적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직접적인 사업의 링크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충당금을 쌓는다든지 상품 가격 변동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린모리스나 펩시코 같은 기업들이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타격이 좀 두드러질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어닝 시즌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번 분기 어닝 시즌은 뭐 항상 어려웠지만 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력까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속 뉴스를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니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번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예요. 아시네요. 뭐 저희 아버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었고. 사실 이제 전설의 유행어인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뭐 했는지를 묻는 그런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난 밤 사이에 페이팔의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주요 임원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유인지 좀 헷갈려서 이런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떠나서 뭐 지난 밤 사이에 페이팔에서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면요. 페이팔의 CFO가 페이팔을 떠나서 월마트 CFO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과 함께 페이팔의 주가는 2.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의 주가는 2.6% 상승했고요.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주가가 엇갈렸다는 점 또 그 외에 페이팔의 특별한 악재성 재료가 나오진 않았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정황상 이 인물이 페이팔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페이팔의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하지만 이게 그 인물의 이름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었거든요. 이 인물의 이름이 존 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글을 검색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뉴스가 나오는 그런 인물은 분명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한 명 떠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하락하는 게 쉽게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주요 임원이 떠날 때에도 기존에 타고 있던 배 그러니까 페이팔이 침몰하는 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인물이 떠난다는 게 아 이제 이 배를 버리고 좋은 배로 갈아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틀리풀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이고요.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랑 광고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이팔이 침몰하는 배이기 때문에 CFO가 떠난다기보다는 좋은 기업에서 나를 불러주는데 그럼 몸값 높여서 옮겨 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배런지에서도 CFO가 떠나는 것 하나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는 헤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틀리풀에서도 한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후에 만약 다른 주요 임원들까지도 줄줄이 사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페이팔 내부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페이팔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럼 도대체 페이팔이 하락하고 있는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CFO가 회사를 떠났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인물이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못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FO의 이탈이 주가 하락을 야기를 했다.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새 CFO는 외부에서 충원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주에서도 과도하게 페이팔은 지금까지 재무 목표를 제시를 해왔고 달성하는 데 실패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정고점 대비해서 65% 하락하는 등 굉장히 좀 부진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안해서 CFO가 떠나는 것이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업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 그리고 또 공포감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에 CFO 이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임원 이탈이 주가의 하락세 약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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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